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4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나오는 설교는 누구의 설교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5번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엘서입니다. 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대 6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장 37절로 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7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대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의 성무를 받으리니?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대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무를 받으리니? 8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예루살렘 성전문은 어디입니까? 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오후 3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9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나 그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3장.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전름바리한테 한 얘기죠.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10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4장 8절로 갑니다. 뒤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1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사도행정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5장입니다.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내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번요 사도행전 5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행각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번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의사자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5장 18 20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14번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한 율법교사가 공회중에 일어나 베드로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뒤 말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말리엘입니다 34절요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15번요 사도행전에서 일곱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반과 빌립과 고로고로와 니가노로와 이몽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골라를 택하여 몇 명이죠 일곱 명이죠 17번요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 광야교회 7장 38절로 갑니다 8번입니다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무엇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거스르는 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도 한례받지 못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했답니다 7장 51절로 갑니다 9번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테반이죠 7장 54절에서 60절까지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더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올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20번 마술사 시몬을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리비 8장 12절로 13절입니다 빌리비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리비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21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로 보낸 사도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정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베드로와 요한 22번 사도행정에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정 8장 14절입니다 23번입니다 사도행정 8장은 빌리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빌리비는 어떤 곳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호금을 전하고 바이사리아에 이르게 됩니까 아소도입니다 8장 40절 빌리비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호금을 전하고 바이사리아에 이르니라 24번요 사도행정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다메색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9장 10절로 19절입니다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덧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덧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군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꽃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네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역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27번 문제입니다 사울의 회개는 사돈전 몇 장에 기록되어 Repent죠 회개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9장 1절로 19절입니다 28번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 중풍병을 고친 곳은 어디입니까 루타입니다 루타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러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29번요 죽었다가 베드로에 의해 살아난 사람은 누구인가 도르가입니다 9장 36절로 43절입니다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이옷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 이러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30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가 살았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갑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31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장입니다 23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요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이르스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서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산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문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꼭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32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구부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까 안디옥입니다 11장 19-20절입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33번입니다 안디옥 수리아의 최초의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34번입니다 과로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35번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가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36번 야고보 사도를 죽인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12장 1,2절입니다 그때 해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7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두 번째 선교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38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장은 어디입니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 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고 이르되 겁이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세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하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쓰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거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39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성령이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모온과 불인의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로서의 적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국어로에서 전도한 내용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장 4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후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주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41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친 뒤에 그리스의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무리들이 오해한 곳이 어딥니까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2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로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14장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나바입니다 43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후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와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갑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44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갈라서는 내용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안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스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45번요 바나바와 동행한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요한입니다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곳이 어딥니까 드로아입니다 4경제 16장 80절요 부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어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 47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되는 도시의 이름은 뭡니까 빌립보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48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곶감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간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부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곶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시구군요 화목에 갇힌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그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그원을 받으리라 50번 문제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되다 하니 51번요 야손이 보금을 들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보금을 들은 도시는 대살론이 갑니다 52번요 바울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17장 16,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라라 53번요 바울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설교한 곳은 아덴에 어디입니까? 아레오바고인데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들어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적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설교한 곳은 아덴의 아레오바고입니다 54번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한 곳이 어딥니까? 고린도입니다 4경전 18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가야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뒤질러 보겠습니다 발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56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킬라 부부를 처음으로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8장 1,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7번입니다 다음 중 바울이 서운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은 곳은 어디입니까? 벵그레아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벵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58번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볼로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사람은 음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59번입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친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4절부터 28절까지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성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61번 문제 바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바울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누구와 누구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죠? 바울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장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62번입니다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장사하던 언장색은 누구입니까?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식공들에게 즉시하는 불의를 하게 하더니 63번입니다 유두고가 바울의 강론을 듣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몇 층에서 떨어졌습니까? 3층입니다 사도행정 20장 9절로 갑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도롬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행정 몇 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까? 20장입니다 7절부터 7절까지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염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20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호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거기로 가긴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다 3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절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호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던든히 세우사 부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암호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누구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야마 더욱 근심하고 해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66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67번입니다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은 어느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테베소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테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68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검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누가 모범을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덮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19번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드로비모입니다 21장 29절로 갑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70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다메색 회심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9장이 있고요 22장이 있고 26장입니다 9장 22장 26장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뭘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12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40명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7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74번입니다 벨리스의 아내인 유대의 여자는 누굽니까 드루실라에 그 이후에 벨리스가 그 아내의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 75번요 가이사리아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최종 결정하고 그렇게 조치한 로마 총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스도입니다 5장 24-25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부만이리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76번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그리빠 왕입니다 역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77번입니다 바울이 로마 유행시 맞는 광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입니다 4등기 27장 14절입니다 얼마 안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78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나 구조된 섬은 어디입니까 멜리데 섬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9번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안수하여 낳게 했습니다 그 높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벌리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보디올에 얼마동안 머물렀습니까 1회 7일 28장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이키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난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81번요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8장 37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번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8장입니다 8장까지 8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마감되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